지난 한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책임지는 TV락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만성기침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만성기침 있으신 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힘드셨을 겁니다. 나는 확진자도 아닌데 주변에 따가운 눈총 때문에 되게 힘드셨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요즘처럼 더울 때 에어컨 바람만 쐬도 기침이 나옵니다. 자 이 만성기침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만성기침을 앓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만성기침 때문에 불면증, 요실금, 우울증까지 생긴다는 보고도 있고요. 자 이유를 몰라서 더 불안한 만성기침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옥철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만성기침을 책임지고 있는 옥철호라고 합니다. 네 아주 선생님 든든합니다. 일단 오늘 만성기침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침은 기침인데 만성이란 얘기거든요. 어디부터가 만성인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달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급성으로 하면 요즘에 기침이나 감기가 중복감염이 많이 된다든지 오래 가기도 하고 우리 코비드 경험을 봐서 알겠지만 보통 한 달 이상 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성기 기준이 한 달 정도로 한 달 안에 하는 기침은 급성기침으로 한 달 낳고 나서 두 달 정도까지 낳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기침을 하면 4주에서 한 8주 정도 그 정도 하면 아급성기침이면 본인이 스스로 암이 아닌가 중요한 병 아닌가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8주가 넘어가면 만성화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되면 벌써 배우자나 주위 동료나 그냥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8주가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8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한 2주 하다가 그냥 떨어지겠긴 했는데 요즘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침이 나았는데도 또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는 기침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한데 이게 두 달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만성기침이 되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죠. 만성기침은 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를 선생님께서 지금 메달을 주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원인들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성적을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하는데 보통 외래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금메달에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코로부터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내면 성대 있지 않습니까? 코부터 성대를 우리가 상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코부터 목쪽까지 이 위쪽을 상기도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예를 들면 비염. 그렇죠.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수도 있고 코감기 때문에 생길 비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오래가면 충농증 생기겠죠. 충농증 생기면 거기가 또 코 안에가 퉁퉁 부어오르겠죠. 그러니까 퉁퉁 부어오르게 되면 인후까지 염증이 코가 뒤로 내려가면서 후비루라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럼 또 인후염 생기겠죠. 인후염 생기는데 또 기침을 하게 되면 성대, 후두염 생기겠죠. 그래서 비염, 인후염, 후두염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기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 자체 때문에 점막이 부어오르겠죠. 그리고 그 점막에서 또 이런 분비물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성대가 자극이 돼서 기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사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만성부비동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충농증인데 이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기에서 코 안에서 충농이 이만큼 차 있으니까 밤에 술잔을 기울이면 이렇게 넘치지 않습니까? 화살표에 있는 조기가 지금 뭔가 하약 혐오가 차 있습니다. 네, 거기에 농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이게 흘러 넘치니까 밤 사이에 농이 우리가 세수한다는 세면대에 물 내려가는 데서 머리카락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농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왜 이렇지?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목에 뭐가 걸려 있는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을 외래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표현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 밤 사이에 생긴 농이 목에서 흘려서 목을 자극해서 기침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을 이제 후비루, 증후군, 대전은 우리가 말하는 충농증에 의한 기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나마 낮에는 좀 낫고 밤에 주무신다고 이렇게 누우시면 국물이 이렇게 뒤로 흘러가서 자꾸 목에 걸리니까 기침이 나오고. 주무시다 기침하시면 잠 깨고. 그렇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전립선 때문에도 깨게 되는데. 수면양이 깊지 못하고 또 살이 쬐니까 비만하기 때문에 코골이 때문에도 힘든데. 충농증 때문에. 그러니까 삼중고를 보통 특히 성인들은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기침 때문에 불면증이 온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면 불면증 되면 또 인성이 변화되고 하루 퀄리티가 자빠지고 부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감기, 충농증, 비염, 후두염 말씀하셨는데. 이 각각을 치료를 하면 만성기침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한 비염만 있는 경우는 비강 분무제를 쓴다든지 간단한 약만 먹게 되는데요. 기침을 직장도 바쁘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치료 시기를 보통은 놓치잖아요. 그럼 이게 인후염이 오게 되고 또 인후염이 되게 되면 후두염까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빨리 치료 시기를 할수록 빨리 낫게 되고 비용도 적게 되는데. 결국 이걸 하루하루 늦추다 보면 생활고 때문에 결국 치료비나 치료 기간이 두 배가 되는. 좋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땄고요. 이제 은메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더 깊은 데서 더 아래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금 최근에 천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조사를 했더니 천식 인구가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산업화가 되고 미세먼지가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미세먼지 농도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한 게 2002년이지 않습니까? 월드컵 하다 보니까 12%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2020년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5%, 10%, 20%로 점점 천식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중에도 지금 자기가 천식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증상만 그냥 기침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겠네요. 천식이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는데요. 경증 천식 중에 천식 하면 표현하기 그렇지만 숨도 차고 그다음에 기침도 많이 하고 밤에 이런 천명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외로 그냥 기침만 하시는 천식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침인데 그걸 가만히 두면 결국은 숨 차고 천명음이 나는 천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진단은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천식이 있으십니다라고 하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검사를 해요? 일단 정상이 천식에 맞아야 되니까요. 숨이 찬다든지 밤에 색색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면 우리가 이 사람 천식 아닌가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청진을 한다든지 이러면 특징적으로 피리 소리 같은 그런 게 있으면 더 의심을 하게 되고 확진하는 거는 우리가 폐기능 검사로 해서 후 불어서 얼마나 폐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천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도가 다른 사람보다 걸레짜듯이 빨리 수축한다는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자극을 줘도 적당하게 반응을 하는데 천식 환자들은 더운 공기라든지 차가운 공기, 건조한 공기, 담배 연기 같은 자극적인 그런 자극이 가면 2배, 3배, 10% 이렇게 막 수축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어떤 기도 과역성이나 과민성이라는 말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만큼 반응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과하게 하는지를 해서 이 정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10% 이상 변하면 천식을 하자. 아마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천식은 아이들 생기는 병 아닌가. 그리고 어른이 돼서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른이 되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다 들어서 내가 50대, 60대가 돼서 새로 생기는 천식도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린이 때 아토피 피부염이나 음식 알레르기 없는 친구 없잖아요. 그런데 학동계가 되면 그런 것들이 살수 들어가면서 아토피라고 하는 내재적인 유전소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제 막 미세먼지 이슈가 막 생기고 성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공해 문제 그리고 디젤에서 나오는 매연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런 아토피 음식물 알레르기나 피부 알레르기가 있던 아토피 소인으로 이미 묻혀가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흡연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심리적인 스트레스, 당뇨병, 비만, 수면 무호흡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있는 환경 요인이랑 딱 맞닥뜨려 틀리면 천식으로 이 나이에 천식 하는 얘기에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릴 때도 없었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어른에도 생길 수 있다. 천식은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천식이 기침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단도 받았습니다, 선생님. 천식 치료를 보면 이렇게 입에 이렇게 막 빨아들이고 하는 약들 쓰던데 만성기침도 그냥 그런 약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기침의 원인이 천식이 아까 빙산의 일각처럼 천식의 표현용으로 된 분들이면 흡입제를 쓰면 빨리 낫게 되겠죠. 원인이 되는, 천식의 원인이 되는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과민성을 치료하는 약제가 스테로이드제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흡입제로 나오기도 하고 정상이 더 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고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천식제에 스테로이드를 흡입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권고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협조가 사실 잘 돼야 이게 가능한 흡입제들이라. 이게 성분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하면 스테로이드는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시죠? 스테로이드제가 과거에는 부작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국소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도록 흡입용 스테로이드가 됐고요. 옛날에는 밤에 천식아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어린애가 천식 때문에 밤에 사망하게 되면 너무 가깝잖아요. 그런데 흡입제가 나오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아 사망 특히 천식우리남 유아의 야간 사망이 제로가 된 획기적인 약이 결국은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천식아토피 환자들이 흡입제를 써서 사망률이 제로가 되는 걸 기념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요? 흡입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중요하고? 네. 그걸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애들 사망률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효과가 좋고 중요한 흡입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다. 이거는 처방을 받으시면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살짝 한 가지 더 선생님, 코 고시는 분들, 수면 무호흡까지 있으신 분들도 자다가 기침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침까지 하세요? 그런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한테서 아까 말했던 인후염이나 후두염이 생기거나 또 그분들이 대부분 또 비면하시니까 영유성 식도염은 앞으로 말씀을 주시겠지만 영유성 식도염이 또 위에 내용물이 강력한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기침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강도도 세지고 기간도 오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변에 이런 이유로 만성기침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위식도 역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호흡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화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조금 주소가 다른 것 같은데 위식도가 역류가 되는데 왜 기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위 안에도 아까 말했지만 식도에도 기침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침 수용체. 그러면 위 안에 내장 지방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밤에 또 야근하시고 그러면 늦게 식사하시잖아요. 충분히 소화 안 된 상태에서 비만하신 분이 밤에 주무시게 되면 결국은 식도를 통해서 위에 내용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용물이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구멍이랑 숨구멍이 있는데 박구멍에서 이렇게 올라온 내용물이 숨구멍을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올라오면 흡인성 폐렴 잘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용물이 많으면 폐렴이 생기는데 내용물이 적당히 올라오면 성대만 자극하게 되고 후두염 생기면 기침만 되고 어떤 분은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성기침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 때문에 이게 있는 줄 모르시면 모르니까 치료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만성기침으로만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련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식도를 누리고 있는 압력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남자도 맞아요. 제2의 경련기 생기면 식도의 압이 또 떨어지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슬슬슬슬슬슬금 다리 붙듯이 이렇게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위식도 역류로 인한 만성기침 이게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시면 이걸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2000년 전에 위식도 역류는 서양의 병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소아기 내과학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위식도 역류의 유병률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후비로도 있고 천식도 있고 거기다가 위식도 역류까지 있어 코고리까지 있으면 거의 선물 세트로 안고 사시는 분이 많죠. 금, 은, 동메달을 다 따신 분들이 계시네요. 복합적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네. 그러면 위식도 역류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이분들은 이제 내시경도 받으실 거고 사실 기침 때문에 왔는데 내시경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처음에 왜 그랬다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럼 검사 받아봐야 되겠네. 실제로 받아봤더니 위식도 역류가 있어요. 위식도 역류는 치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생님. 그 위산이 강산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산을 억제시키는 우리가 재산제라고 그러잖아요. 재산제를 치료하는 게 1차적인 치료고요. 거기에 약만 과신할 수는 없으니까 체중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생활습관을 조절해야 되겠죠. 저녁에 무조건 6시 이전에 식사를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다 태우고 주무셔야 되는데 보통은 다 야근하고 오시고 밤늦게 오고 어떤 경우도 치맥 드시고 그러면 결국 그게 위식도 역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식도 역류가 제일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발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게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 참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도 이걸 고쳐야 만성기침이 해결이 됩니다. 금은 동메달은 다 땄고 아까운 4, 5, 6이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가끔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자꾸 기침을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이런 거 여쭤보죠. 그러면 담배 태우세요 했더니 이게 담배 태웁니다. 본인이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기침하는 거 당연한 걸로 봐야죠. 네. 담배 안에 한 100가지 정도의 독약이 있으니까 청산가리. 우리는 그냥 많이 먹으면 죽지만 담배에는 미약하게 100분의 1 정도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유해한 가스가 들어가니까 마치 우리 보일러의 배관이 됐든 굴뚝의 배관이 됐든 끊임없이 내용물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기도가 좁아지면서 결국은 만성기관지염이 생기게 되고 그게 기침의 하나의 표현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박음해 주신 그 비유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굴뚝 안에 이렇게 연기, 이게 때가 끼는 것처럼 그렇게 낀단 말인 거죠. 그렇죠. 굴뚝 같으면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 되는데 이 기관지는 청소도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끼고 그렇게 해서 좁아지고 염증도 계속 생기고 이게 만성기관지염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은 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 30, 40대에 만성기관지염이 생기지 않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담배를 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생태 복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담배를 피신 분들은 이제 자정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경연기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영구적으로 좁아진 협착이 그냥 굴뚝이 좁아진 상태로 마치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물 속에서 잠수해서 빨대로 숨을 쉬는 걸 상상을 해보면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전에 만성기침으로 먼저 나오고 그게 더 진행되면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은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삶의 질이 보통 많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환자를 보시다 보면 만성기침으로 그냥 오셨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 폐암으로 진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결핵의 예도 들으실 거고 폐암이 만성기침이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핵이라든지 폐암이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폐암이 만성기침의 주소로 오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요. 보통 초기에는 그러지는 않고요. 대부분 진행이 많이 된 말기 폐암 때 보통 기침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을 또 하셨는데 결핵 이야기도 하셔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결핵 환자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저도 최근에 제가 받았던 환자 중에 어르신 중에 그냥 기력이 쇠해서 오셨는데 진단을 하고 봤더니 결핵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환자를 보시다 보면 만성기침으로 그냥 오셨는데 악 결핵으로 진단이 딱 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나요? 제법 많죠. 옛날에 5, 60년대에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치료를 잘하거나 아니면 잠복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60세 예상하고 있다가 지금 70세, 80세, 90세 되면 그런 분들이 알았던 결핵 환자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당뇨병 많이 생기죠. 코로나 이렇게 되죠. 기관 작정도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담배 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결핵이 그냥 무덤으로 가야 될 결핵들이 결국은 노인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시고 대부분 노인들이 건강관리 잘하면 결핵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연역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당뇨가 생기고 암 생기고 이러면서 결핵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오히려 우리 같은 OECD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건강학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상처잖아요. 결핵의 상처가 지금 오래 살면서 환경오염이 되면서 건강의 면역지수가 떨어지면서 다시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폐암 얘기하면 담배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요즘은 담배 말고도 미세먼지 말씀도 하셨고 분진, 흉 같은 것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그런 호흡기 쪽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노출될 수 있는 생활 속에 발암물질 다섯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얘기하면 담배가 가장 담배 1번 그다음에 우리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디젤이나 냄새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덮게도 있는데요. 어떤 주유소에 보면 덮게 없이 확 하면 냄새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벤젠 화합물이거든요. 냄새 좋던데 그게 좋은 게 아니군요. 그게 이제 1급 발암물질 중에 그다음에 옛날에 반지하에 산다든지 그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특히 돌산 이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 저소독 기계에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라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라돈 침대도 있었고 라돈 탕도 있고 있는데 그런 전홍도는 문제가 아닌데 그 돌에서 지속적으로 라돈이 스며나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도산업 때 스레터 지붕, 브레이크, 폐, 라이닝 전부 다 섬 면을 심지어 섬 면 스레터에다가 고기까지 구워 먹을 정도의 그걸 우리 로망으로 어르신들 로망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4개째 생활 속에 깔린 게 발암물질이죠. 나름 없앤다고 없앴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이 안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콩을 볶는다든지 집에서 우리 요새는 공기청정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구워도 미세먼지 농도 확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배출구 없이 고기를 구운다든지 태운다든지 콩을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게 벤조피렌이라는 안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담배도 안 푼 여성들이 조사를 해보면 조리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직업병 판정도 조리하시는 분들 영양사분들이 많이 노출이 된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2개월 이상 기침은 무조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2개월이 안 된 기침들, 선생님. 얼마 전에 내가 감기를 좀 심하게 알았어요. 다 나았는데 이제 기침만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급성기가 되는 거죠. 한 달 지나서 한 두 달 정도까지 남아있는 기침. 이런 분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 기침 때문에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회사가도 눈치 봐야 되고. 애들 앞에서 기침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기침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들 하십니다. 마스크 쓰면 도움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마스크가 주는 좋은 점이 있죠. 이게 보온 효과도 있고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하면 아무래도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관지 안쪽에 성대가 항상 따뜻해지니까 보온 보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세먼지로부터 일단 차단되는 게 중요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격렬한 토론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를 잘 안 쓰게 되니까 그게 이상적으로 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균들의 감염의 원인이 내가 또 안전해서 좋고 또 안 받아서 좋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과격하게 쓰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런 거 있지만 특히 계절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봄, 가을에 콧물 줄줄 나고 이런 분들은 마스크 쓴다든지 그다음에 코 린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사탕이나 껌을 씹으면 기침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저희들 치료하는 데 난치성 기침 때 치료가 관용어가 있어요. 꿀 먹은 벙어리.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성대, 노래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 앵커, 가수들이 제일 기침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결국 혹사하기 때문에. 계속 써야 하니까. 우리 성대가 너무 예쁜 그런 젤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목소리를 하게 되면 수만 번씩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내니까 계속 부종이 안 깔아앉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한테서 말을 안 하면 그게 최우선 치료고 거기다가 아까 말할 때 꿀, 제일 순도 높은 우리가 말하는 꿀 있지 않습니까? 꿀이 우리 기침, 물약이랑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만큼 꿀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꿀보다는 사탕이 아무리 떨어질 거고 그래서 꿀, 그다음에 금메달 또 하면 저는 이렇게 성부의 세계에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꿀이 금메달, 2번이 메이플 시럽, 3번이 설탕, 단계, 기간지선물 우리 화상 입으면 꿀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낫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꿀이 주는 항염증 효과 그리고 재생 효과를 빨리 유발시키기 때문에 꿀이 좋은 거죠. 선생님 덕분에 꿀이 또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 묵잖아요. 약도 묵결을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당뇨, 임신성 당뇨 없으면 꿀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요. 꿀이 만성기침에 도움이 된다는 꿀팁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꿀 말고도 배즙 좋다는 이야기, 도라지즙 좋다는 이야기 하는데 이건 한방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현대의학에서도 배즙, 도라지즙 같은 거 효과 있나요? 도라지즙에서 나온 그런 것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용박산 이런 성분이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지금 생약 성분으로도 실제 기침, 진해저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라지나 배즙 이런 것들이 주고 있는 특별한 성분이 규명이 안 됐다 뿐이지 이미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근거적으로 그게 인체에 나쁘지만 않기 때문에 인체에도 나쁘고 다른 거랑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수천 년을 통해서 이미 안정성이 확보된 약들은 제가 볼 때 같이 혼용하시거나 같이 보존적으로 쓰셔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쩐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더니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였네요. 꿀, 배즙, 도라지즙 같은 거는 기침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여쭤보죠, 선생님. 이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이상이 없어요. 여전히 기침은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기관지가 과민해서 그래요. 기침에 과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침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런 병명이 있나요? 기관지 감수성 기침이라는 말도 있고요. 기관지 감수성이 병적이면 전식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감염 자체가 기관지를 벌겋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여기가 벌겋게 부어오르면 이거는 자체가 피부가 과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건드리기만 해서 아프잖아. 병적이 되면 뭡니까? 피부 묘기증이라서 이렇게 팽진이라든지 두드리기처럼 나오면 그건 병인데 그냥 이렇게 부어오르는 정도 그런 걸 우리가 과민성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의 피부잖아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피부이기 때문에 기도도 염증 때문에 과민해지면 그게 한 달 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아급성 기침 때 개원일을 가시든지 가정주치의를 가셔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하고 아까 생활적인 거 봤죠. 마스크. 마스크를 하면 기침을 참게 되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말 안 하게 되고 외부 자극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체가 하나의 말라 안 하게 되고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생활 습관적인 툴이 되는 거거든요. 도구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침을 접근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관지가 과민해져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계속 기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팁을 또 주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기관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목을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목 자체가 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닦여주고 계속 염증에 있는 부분들이 습기를,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마스크를 써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패턴이 있다든지 아까 담배, 담배에 있는 분들은 담배를 끊든지 줄이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비만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코고리가 심해서 기도에 끊임없이 염증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조심하셔야 되고 체중을 줄인다든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미리 코린스나 알레르기 비염 약들을 잘 복용하셔서 그러면 결국은 아까 코가 왼 성대, 그렇지만 지금 오늘 계속 말씀 나눈 이유가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성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토털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만성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금, 음, 동메달부터 안타깝게 메달을 놓친 4, 5, 6위 질환들까지 쭉 설명을 다해 주셨고 분명히 만성기침 중에 이 한 가지 원인은 혹은 두세 가지가 합병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제 만성기침 병원을 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나와서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호흡기능외과 전문이 옥철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